내 아이의 인생까지 거론하고 있는 광고 현수막들. 의대 증원 열풍이 잠식한 학원과 풍경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요? 아름아름 선행학습을 하는 걸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단과학원. 입구에는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의 월 수업료가 공지됐습니다. 초등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초등부터 시작. 내 아이의 인생 등을 거론하는 광고는 과열된 학구열을 보여줍니다. 최근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100여 건 적발됐지만 과태료도 없는 삭제 조치뿐입니다. 허술한 법체계가 사교육을 부추겨 초등생 사교육비 규모는 12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초등의대반 이야기를 듣고 선행학습을 과도하게 진행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에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학생으로서. 정치권에서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추진됩니다. 학원 선행학습을 금지해 과도한 의대 목표 교육을 막자는 건데 이를 어기면 업무 정지까지 가능하고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됩니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을 포함해 현재 입시 경쟁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다면 사교육의 굴레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